안녕하세요 홍대바입니다. 저는 지금 모에 와있어요. 오전부터 와서 오셀로 투아, 부브램프 그리고 턴테이블 세팅을 마치고 지금 음악을 플레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브레, 수퍼라박스의 부브레와 부브레 인티앰프 그리고 지금 오셀로 투아의 궁합입니다. 베스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일 오셀로 투아의 처음인데 오시는 분들은 LP 가지고 오십시오. 11시부터 제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미나님 공연은 지금 저 뒤에 있는 리본 트위터가 채용된 스피커로 지금 네트워크도 밖으로 다 나와있죠. 저 스피커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아 좋네요. 지금 이제 의자 배치를 해야 될 때라 제가 아주 정 가운데는 아닌데요. 그래도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셀로2는 11시부터 처음에 시작합니다. 오십시오. 놀러 내일 뵙겠습니다.